안녕하세요. 구월평가원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킨 이유는 고2 모의고사, 구월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다가 순서 문제를 아이들이 어려웠다고 해서 봤는데 순서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어렵지 않고 뭔가 선생님이 이제까지 강조했던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습관을 들였었다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 문제 36번 한번 보실까요? 자, 36번. 일단은 여러분들 순서를 문제를 풀 때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항상 있죠. 접속사, 써놨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그리고 another 자, 접속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 rather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뭐 however나 but도 많이 나오지만 뭐 therefore 이런 것도 있고 접속사에 대해서 어떤 특징 같은 거는 확실하게 잡아 두시는 게 좋고요. 자,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쉬나 히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고유명사를 주고 그 명사를 가리켜주는 대명사 쉬나 히를 써준다는 것은 반드시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도 물론 그게 나왔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순서 문제는 접속사 지시대명사 언화더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네모 빈칸을 꼭 강조해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기 전에 sustain이란 단어 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중요하게 항상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sustain이란 유지하다죠. 자, 여기 보시면 keep, maintain, 그리고 persist는 사실상 지속하다라는 뜻인데 지속하다, 유지하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분이죠.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왜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할 때마다 비슷한 단어를 정리를 해주냐면 수능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뜻은 같으나 모양이 다른 단어들로 다 바꿔줘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자, 민족 정신을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자 시도할 때 노력할 때 문화는 faith 뭐였죠? 직면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문제요? critical mess, 결정적 진량 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critical mess, 결정적 진량 임계 진량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꼭 어떤 말인지 모를 때는 이런 단어들은 차질차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모를 때는 아, 몰라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다음 문장을 보세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더 쉬운 설명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은 critical 정리해야죠. critical 선생님이 정말 매번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번에도 나왔어요. 또 적중을 했습니다. critical, important, crucial, significant 요거는 정말 바꿔가면서 너무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세요. 또 mess mess는 대중적 대규모 대량위라는 뜻이 또 있지만 이 mess 달라요. 이건 m-a-s-s고 mess what a mess 어지러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결정적 진량의 문제에 어떤 문화가 직면했다. 뭔 소리야? no single individual can produce an ethos 자, 이렇게 컵마컵만 한 거 일단 제끼세요. 해석할 때 한 명의 개인도 ethos 민족 정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한 명의 개인은 민족 정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다음은 어떤 걸 이어줘야 될까? 자, 비기 보세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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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정신은 기인한다. 뭐로부터? interdependent actor man individual 많은 개인의 상호 의존적 행위로부터 기인한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인터 디펜던트 보세요. 디펜던트 의존하다죠. 보통 인디펜던트 해서 뭐예요? 의존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 되지만 인터입니다. 인터란 뜻 뭐 있어요? 인터 대표적으로 인터내셔널 생각해 보세요. 나라끼리 교차 상호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게 국제적인 이란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인터 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인 행위 그러니까 뭔가 서로 뭔가를 하는 행위로부터 나온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다음에 이 네모 다음에 B의 첫 문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혼자서 여기서 노 싱글이죠. 여기 나온 노 싱글 인디비주얼 혼자서는 SOS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상호 의존적인 행위로는 또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왔죠. 우리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레더를 기점으로 혼자서 한 개인은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이 한 개인의 상호 의존적 많은 개인의 상호 의존적 행위로는 이 SOS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체크하고 넘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하게끔 이제 연결이 딱딱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Clustable Produced Meaning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생산된 의미의 군집은 아, 뭔 소리야. 요구합니다. 어떤 정도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아,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다음 문장을 봐라. 쉬운 얘가 나올 것이다. Canadian Inuit 얘가 나왔잖아요. maintain 어? 선생님이 아까 sustain 말고 maintain, keep, persist 이렇게 나온다 했죠?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바꿔서 써줍니다. 유지합니다. 그들만의 Essos 민족정신을 머물지라도 그들의 수가 2만 4천명을 뭐 안 넘을지라도 자, 여기서 뭐 2만 4천명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이런 거 굳이 해석해서 안 해도 돼요. 요정도 숫자보다 덜 뭐 숫자가 적을지라도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 Essos를 유지하고 있다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 아하 쉬웠어요. 데이 보세요. 일단은 Inuit 이게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Inuit 은요 관리를 해요. 이 업적을 또 또 또 이거 보세요. This 지지 데미스 This잖아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이 Inuit 이 그들만의 민족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요 문장의 이거를 업적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This 핏 이 앞에는 요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Inuit 족은 이 업적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뭐뭐서 통해서 Combination Trade 어? 여기 보세요. And Geographic Isolation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And라는 것은 등의 접속사죠. 앞과 대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과 대 형태 뭐로 갔습니까? 명사 명사 Trade 와 Geographic Isolation 같은 거잖아. 이해돼요? 그리고 무슨 말이니? 무역과 이제 지리적인 고립 의 Combination 통합을 통해서 이런 업적을 관리했다. 보니까 그 Inuit 가 Occupy 아큐파이 뭡니까? 차지하다 입니다. Remote territory 먼 영역을 차지해요. Remove from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부터? 주요 인구가 있는 센터 중심 캐나다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떨어져서 먼 지역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지리적인 고립 의 얘기가 나왔죠? 트레이드는 무역이니까 뭔가 이 교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캐나다의 중심인구가 많은 곳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있다는 거야. Inuit 가 근데 만약에 자 얘들아 만약에 라는 걸 줬어. 만약에 라는 건 뭐니? 가정이잖아. 뭔가 이게 나온다는 것은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힌트를 준다는 얘기거든? 크로스 크로스 문화적으로 크로스 하는 교류하는 어떤 것은 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충분히 긴밀 클로스는 가깝다. 긴밀하다잖아. 긴밀 했다면 이누이트의 에소스는 아마 사라졌을 거래.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 자 이게 캐나다야. 캐나다고 캐나다의 이제 중심부분 인구가 많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리모트 테리토리잖아. 이누이트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만약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만약에 아닐 때 그 반대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주면 정답 풀기가 되게 쉬워요. 자 이게 만약에 충분히 긴밀했다면 가까웠다면 크로스 컬쳐 컨택트 된단 얘기야. 그러면 아마 이 이누이트만의 애서스 민족정신은 어떻게 됐대? 사라졌을 거래.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B 다음에 A를 잡았죠. 일단 A 잡은 거 너무 쉬웠죠. 앞에 있는 그 지시대명사 데이와 디스 대명사 데이와 지시대명사 디스가 디스를 보고 B 다음에 A가 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C가 올 거라는 것은 다 알 거고 이럴 경우는 C가 오는 게 맞는지 가볍게 확인을 하고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은 뭐 다 해석해 볼 필요는 없어. 시간이 없잖아. 수능 문제 풀 땐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보고 자 디스틴트 컬처럴 그룹 of similar sides do not in the long run persist 어? persist 나왔죠. keep, maintain persist, sustain maintain 자 이렇게 단어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별되는 cultural group 비슷한 사이즈의 문화 그룹 구별되는 어떤 또 다른 그룹이 do not 뭐 하지 않는데 지속되지 않는데 캐나다 토론토에는 시내에서는 거긴 어떤 데인데 they come i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보세요. 아까 위에서 말한 거 내가 지속되지 않았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멀리 리모트 할 때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됐겠 때 이 뭐니 그 에서스가 이제 유지될 수 없었다는 얘기야. 왜? 그들은 come in contact with 컨택을 자주 할 수 있어. 많이 outside and flow 많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뭐라도 교류가 가깝지 않겠니? 바로 옆에 있는데 가까운 거리상에 있는데 교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추구 안 돼. essential 본질적으로 서양의 path 자 여러분 path는 다 알잖아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어라는 것도 이제 어 이제 그 언어이기 때문에 비유종의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서양의 방식 서양의 길을 따랐다. 서양의 본질적으로 방향을 추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위해 삶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멀리 떨어지면 리모트 리모트 어디 있니? 여기 리모트 테리토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애소를 지킬 수 있어. 근데 가까이 있다 보면 컨택 come whe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 외부 영향으로 많은 이런 교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길을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독자적인 에소스를 지킬 수가 없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BAC입니다. 너무너무나 순서 문제에 3점짜리라고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훈련을 해왔던 친구들은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해준다면 순서라는 건 있지 얘들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단락을 쪼갠 거잖아. 그치?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 무슨 말이니? 조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매듭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그 다음 단락으로 제시된 것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엮이는 지점이 반드시 있단 말이야. 이거는 생각을 한 번만 달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잖니?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지. 무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한 명의 개인은 이 민족 정신을 생산하는 것이 안 된다고 했고 그치만 이 많은 개인이 상호적인 내전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 에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지. 연결됐지. 겹쳤지. 네모박스의 마지막 문장과 비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겹쳤지. 그리고 이누이투족은 이 에소스를 유지했다고 했지. 이 유지했다는 게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지금 나왔지. 이누이투족은 관리했대. 이 업적을 영역을 지리적인 고립과 트레이드 무역의 조합을 통해서 교역의 조합을 통해서 됐지? 그리고 이프절 마지막 에이달락의 마지막 뭐라 그랬어? 충분히 긴밀했대. 문화적인 접촉이 긴밀했다면 사라졌을 거래. 에소스는. C 또 다른 비슷한 사이즈의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 그룹은 어떻게 됐어? 지속되지 못했을 거래. 왜? 너무 가까워서 외부의 영향을 받고 서구의 어떤 방향 서구가 제시한 그런 길을 채택을 했을 거니까. 추구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타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치? 이렇게 해서 순서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 문제 이렇게 푸는 법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문제를 뜯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분명히 뜯어보고 붙여보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순서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순서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